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최고의 은혜 시간이요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톨 시대를 응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일주일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오는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글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한다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풍성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시공간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나와 가정과 후대 속에, 이 미국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신앙 생활이 머리로만 하면 힘든데 마음으로 믿을 때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포럼하고 선포할 때 시공간에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비밀이 나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누리고 누리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해질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오늘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몸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인 신분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신분을 알고 내가 누릴 때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게 사실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죄의 종로를 타며 우리도 모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종교 생활하던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의 종,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단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되는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 내가 신분이 바뀌고 해방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그동안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에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 자녀 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의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생각이 자꾸 옛날 습관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자꾸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따라,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싸울 때 쓰는 겁니다 너희 몸을 자꾸 사단이 원하는 그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단은 이 세상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삼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대로 죽이는 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단을 결박하는 흑암을 꺾는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결박되어야 해요 우리 가정과 이 미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우리나라 그동안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 종교 우상이 무너져야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도 모르지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 직장 현장, 메나탄 현장, 이 미국 현장에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여우와의 영광이, 여우와의 빛이 와있기 때문에 이 빛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현장의 허가 무너집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가정에 뭔가 어둠이 올 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현장에 뭔가 어둠과 불신앙이 올 때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체험했어요 뭔가가 차 안에 공기가 안 좋아 뭔가가 현장에 영적으로 공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괜히 싸우고 애들끼리 괜히 싸우고 아니라니까요 성격 너머에 아이들의 이런 거 너머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자꾸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고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흑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분, 그런 권세 그런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냥 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장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99%의 불신자 현장에 1%인 여러분들이 현장 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 99%의 현장에서 눌리고 경쟁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 복음 없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복음 가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볼 때도 나쁜 짓 다 하는데 저 사람은 멀쩡히 살고 있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우리는 힘들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0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시기하지 마라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 때문에 어떻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우리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지도 않는 것 같고 망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고 푸른 채소 같이 금방 시들어져 없어질 거다 바벨탑이 의리의리하게 서 있는 것 같고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불신자들 잘나가는 것 여러분이 부러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들이란 얘기에요 세상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Do not be joyful of the world but joyful in the Lord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God is alive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 다 아세요 God knows all of our hearts and thoughts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When you rely on the Lord and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then God will give you all these answers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알고 인도하십니다 God knowing all of our past, present and future He will lead you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You must commit your way to the Lord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거다 If you trust in Him Then He will act 너의 그 의의를 하나님은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밝히 비추실 거다 And He will bring forth your righteousness as the light and your justice as the new day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And there are times that you are you feel like you are things are your laws and you are falsely accused do not be do not be deceived but look upo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는 만큼 여호와를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행악자들 악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너희가 싸우지 마라 and do not try to do all these things to change the evil doors or wrong doors 세상의 법이 심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and if the laws of the world try to judge them or not God is watching over them 오히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it's written that do not try to do something to change them or judge them but just wait patiently for the Lord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and do not complain for those who are trying to do the wicked things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내고 하지 말고 오히려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refrain from anger and forsake wrath 같이 싸우고 이러면 더 악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because if you fight with them then it'll make things more evil and wicked 악한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시다가 때가 되면 다 끊어집니다 sometimes the evil doors will be used by God for the good things and at the end God will cut them up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for the evil doors shall be cut up bu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shall inherit the land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교하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don't compare yourselves with others or don't be conflicted by all the things that you see with your eyes 경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진짜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don't compete with others but rather be the persons to pray for that field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행할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t's also written what we must do always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은혜 떨어졌다가 조금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alive and God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works with us forever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지속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금토일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여러분의 평의를 다 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이 힘 가지고 공부하고 영적 서밋의 힘 가지고 여러분의 업을 가정을 살리길 바랍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권면하고 하는 이런 많은 사역자들을 존경해라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얘기는 사단이 자꾸 화목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얼마나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매일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런 모든 흑암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길 바랍니다 진짜 보금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자꾸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여러분이 진짜 화목하고 그리스도 은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상대방 탓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모두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라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듣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안 기뻐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걸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멘 누가 막 힘들게 해도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이 모든 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기만 해도 우리 몸의 세포가 막 살아난다고 합니다 치료 중에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어요 웃긴 일도 없는데 막 웃기만 하는데도 이게 막 이 모든 호르몬도 바뀌고 치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대로 슬퍼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이러면은 이게 막 우리 몸도 아프고 현장의 흑암이 역사합니다 이런 죄의 종로를 타는 거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평안하면 이게 에너지가 옆으로 간다니까요 한 사람이 슬프고 우울하면 집안이 우울해져요 뭔가 모르는 그런 감정적인 것도 에너지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 구원받은 거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호흡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이 안 좋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더 더 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도록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십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단이 꺾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뭔가 선택할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 생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길 바랍니다 살리는 건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삶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 누리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 누리는 게 삶 집중이에요 낮에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그게 삶 집중입니다 문제의 염려로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아침과 낮과 밤 여러분이 24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 그리스도 누리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맞다면 왜 오늘만 누리겠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집중하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3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계속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 속에서 답이 보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갈등이 오면 갱신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큰 위기 같은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 살릴 여러분의 현장 살릴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현장 살리기를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생각하고 고백하는데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데 사단이 결박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번 한 주 내내 매일매일 누리게 해달라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는 그래서 불신자 살리는 하나님 증인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는 하나님 하수꾼 절대 망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 신분권세 누리게 하옵소서 흑암의 현장 하나님 어둠의 세력으로 장악되어 있는 이 미국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 살릴 만큼 그리스도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상치 오천중 쪽 현장 속에 그리스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절대 망대로 우리의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수 그리스도 tą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